벤처 CLS 380 2013년식 차량 1패러 헤드캡을 장착하는 도형성을 차량하고 있습니다. 15.19V가 나옵니다.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차량 자체가 부드러워지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바로 크기 커지고 아주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1패러 헤드캡 CLS 380 2013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